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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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온대입니다. 와, 해온대는 겨울인데도 사람이 많다. 이즈 iod 경화됩니다. 나는 저걸 노을을 찍어야 돼. 저게 등대 뭐야? 등대? 저..저..저게? 어..저기야 저기가 뭐야? 올레기 너 저기까지 가자고? 영상은 찍어야겠네 저거 뭐야? 영상은 찍어야겠네 인테리야 인테리야 이제 덥네 오 아이스 마시고 싶다 자 등대쓰 나 놓을 수 있고 아이스 마시고 다닐 이 영상은 에이 그 음룩에서 어떻게? 며칠 파티 비용해안다고 그 진입 정답 뱅 전기 일단 보여줄게 일단 보여줄게 쏙 끝나는 날을 못해라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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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 뭐요? 여기는 유원지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런거야 한 집안에서 긴 세월 동안 땀 흘려 갖고 온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생태국 사유지 아홉살수 서로 선발하겠다 눈 세우는게 오늘 다 못입고 나온거 같은데 나 만드는건가 하하하하 너를 하하하하 패션 한번 뽐내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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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를 한번 마셔볼까 하하 와 공기 좋다 좀 맑은거 같다 이놈의 오늘은 미세먼저였다 무겹지 찍어야 될거같은 느낌인데 대호 대호도 여기에서 찍었대 다르헨이 아 내가 봤는데 다르헨이 아이유 나온거 아니야 그 외에도 되게 많은지 아 근데 이거 봤는데 다르헨이 다르헨이 아이유 나온거 아니야 다르헨이 이제 찍었어 여기 우리 아이유가 여기 왔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아이유 우리 아이유팀 이거야 형 드라마 세트 오오 이게 뭐냐면 이리로 넘어가면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거야 오오 진짜 여영아 잘가 저거 타고가면 대안제국을 갈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이게 어디서 어디서 나온건데 덕킹이다 덕킹 그 이민호 나오는 드라마 있어 대안제국을 갈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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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배 했네 두 배 헤리포터 신났다 헤리포터 스펙터 패트러노 두 개 하나? 어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우지 구경하는 벨기에 이 쪽에 잠들고 우리? 어이가 헤리란 길입니다 네? 아하 베리 단신 시 샤롱빵 이거 우유 먹을 수 있는 거 새우 청편 오 이거 이거 새우 새우 새우가 맛있지 샤롱빵 와 기가 막히는 미쥬얼인데 맛있어 맛있어 숟가락이 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? 맛있어 김성은 원래 접시 끌고 다니는 거 그때 그때 집어먹어야 제맛인데 맞아 항상 맛있었어 신기하게 아 졸요 나는 그 Roberto 소파 계란 소파 여경 여경 한옥소리 승인의 온대열차이 그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한옥소리 승인의 온대열차이